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들에게 정확한 응답과 방향 속에서 기도가 사실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기도 응답을 가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 랩렛들에게 바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정확한 원역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국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번 주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금, 툴, 시, 제, 랩렛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랩렛이죠. 이번 주 계속 부활절 메시지 하면서 이걸 하는 건데요. 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 10여절부터 17절을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절 메시지죠. 부활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하님이 분명히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걸 세금으로 보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바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건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하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가 근심하니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 지금 세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 주신 메시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베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해요 가장 쉽게 보세요 하나님이 어린 양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어서 세 번씩이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 번 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이 양을 한다는 거예요 세 개 보고만 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시죠? 그 마음만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렘는 통하여 이 금토리 시대가 열리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통해서 영적 바람이 불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영적 바람이 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림은 이거죠 자 이건 교재 없는 얘기인데 자 이건 뭐냐면요 모델을 놓고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 같은 아이가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성전에서 자랑하는 우리 사무엘 그런 사무엘이 나오게 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교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무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시받고 영적 우상하고 사왔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십시오 또 다니엘 같은 데는 들어오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만 이제부터 그쵸? 교약에도 이 신약에 오시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신약에 맞게 우리 시대에 맞게 세계복말하시는 바울같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런 랩런트가 저희들이 있게 해주시오 항상 이거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랩런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뭘 반드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3절입니다 그리고 18장 4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9장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자, 뭐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당일성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일성 그분이 왜 십자가의 죄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분이 왜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해결해야 되는 건지 왜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왜 그분만이 답이 되는지 왜 그것이 모든 응답이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이 모든 것이 키가 되는지 성경권은 이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애들이 가야 할 당일성입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야 돼요 삶에서 체험해야 돼요 자기의 몸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삶이 여기 있어야 돼 결국 그리스도하고 동행하는 게 보여야 돼 아시겠죠? 아이들이 딴소리를 안 해 상호상 생각이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거 하는 금토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모이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거죠 염적 서밋의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죠? 여기 답이 나면 두 번째가 18.4대인데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이걸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만일 속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이만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의의 백성들이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내 사건 문제의 환경에만 매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기도가 나와요 여기서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느님의 나라의 일에 이제 여기 집중하는 거죠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이것 때문에 이제 말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개인이 이걸 누리면서 이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아이들이 계속해서 체험해야 돼 그래서 금톤 시대에서 이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저기 있으면 응답이 옵니다 지금 예배들이고 기도하고 있고 이걸 받아보니까 응답이 오겠죠 첫 번째 응답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현장 이게 나를 찾는 것 자기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어디서? 이 속에서 계속 이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게 뭐예요? 계속 커져요 계속 성격이 커집니다 왜? 이걸 깔고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갇히지 않으니까 세상에 숨 속에 있지 않으니까 한이만 해도 계속 그것이 커진다고 주신 것만이 없는 거죠 나를 찾는 거예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래야 여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 응답 속에서 두 번째가 뭐죠? 잘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나의 모든 것과 하나 되는 것 그렇죠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원로스는 뭐예요?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현장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일들 학업이면 학업 거기서 뭐라고? 거기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이제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그래야 이 아이는요 딱 밸런스가 잡혀요 균형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그 아이들에게 전체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오직 유일 속의 재창조죠 그게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속에서 이제 이걸 찾아가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죠? 이 응답이 끊임없이 계속 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요 이 속에서 아이가 계속 커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없이 이제 망대가 되어가요 아셨죠? 이게 여러분들 그림을 쭉 보시면서 이게 한 아이를 보면서 쭉 흐름을 타고 가셔야 된다 그렇죠? 아이를 딱 보면서 저의 책에서 이제 이걸 쭉 찾아 도와주면서 이 속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영적 서미스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이 응답이 저절로 오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미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 돼요? 플랫폼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세계봉원에서 모여들게 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는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 빛을 발할 수 있죠 계속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리더십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말이에요 왜? 모여서 빛을 발하니까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뭐요? 전부 다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안테나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갖춘 망대로 아이가 쓰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라도 괜찮아요 권세님도 계시지만 손자도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렌넘트가 금톨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세요 금톨시대의 열매가 되게 하세요 금톨시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세요 키는 렌넘트입니다 함께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회는 홍콩에서는 유일하잖아요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이것 붙잡고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쭉 해봐서 보니까요 목사가 뭘 해서 되는 건 같지는 않고요 목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쭉 한 25년 해보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신다면 그 때에는 메시지도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물고가 되죠 그게 되면 모든 성도가 또 하나가 돼 이거 움직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뭐예요? 이제부터 이거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성경적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서 세우자 아이들을 보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쪽으로 가자 왜? 그게 세계보만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으니까요 부활 메시지를 주지 않았냐 이게 가는 땅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속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나 여기 있는 곳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멀리 가는 애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조금 아이가 세상에 빠졌다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에 빠졌다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라는 것을 돌아오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어린 애들은 이제 이소로 집어넣어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금토 시대의 렌넌트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토 시대의 핵심은 렌넌트인 줄 믿습니다 미래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기회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의 크신 사람과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렌넌트를 머리머리 위해 그 인도할 도리 모든 중식자들을 위해 우리 모두 지교에 위해 지금부터 온도록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계시옵소서